손자의 말 중에서, 전에 이게 조사를 해 봤어요. 이렇게 손자 병법을 안을 안 읽으셨어도 웬만큼 들은 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손자의 손자 병법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그러면 저 그 책 안 읽어봤는데요 라고 대답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사실은 다 안 봤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한마디나 합니다. 뭐,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 이런 말을 하는데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뭡니까? 라고 리더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무한테도 묻지 않고. 그랬더니 저도 사실 지피지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의외로 저게 나왔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거를 또 많은 사람한테 물으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했습니다. 뭐 같습니까 그러면? 뭐 한 대도 안 맞고 패는 거. 전쟁이 났는데 우리 편은 한 명도 안 다치고 깨끗하게 이기는 거. 투자는 한 푼도 안 했는데 한 100억 버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래서 절대 영웅이 못 돼요. 손자가 말하는 승리하는 사람도 못 돼요. 이런 도둑놈 싶어서 어떻게 뭐가 되겠어요. 다이어트를 하는데 땀도 하나 안 풀리고 잠만 퍼자면 살 빠지는 게 있습니다. 있죠. 죽으면 그렇게 돼요. 살이 쫙쫙 빠져요. 그것은 살아서 성공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면 손자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최선의 승리다는 말을 왜 했느냐. 손자의 시대에 있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하고 어떤 전술이 필요한가라는 건데 이것은 손자의 시대적 환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손자는 춘추시대 말기를 살았는데 중국이 지금의 일개 성보다 그 정도로 막 수십 개 나라로 나누어져 있을 때예요. 그리고 좀 지나면 전국 시대가 되는데 전국 시대가 되면 이제 천하통일을 시도를 합니다. 손자는 선각자였기 때문에 이제 시대는 곧 천하통일의 시대가 온다는 걸 예측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렇게 많은 나라들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게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손자의 딜레마가 뭐냐면 여기서 천하통일을 하려면 일단 내가 옆에 나라를 하나 먹어서 힘이 두 배가 돼야 다른 나라를 삼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옆에 나라를 예를 들어 먹었거나 공격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자기 나라 군대의 최소한 반은 빠져나왔겠죠.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나라를 바보냐고요. 그 틈을 노려서 그때 선자가 오나라에 가서 장군을 했는데 초나라가 친다거나 월나라가 친다거나 옆에서 칩니다. 그러니 맨날 이겨도 옆에서 방해를 놓기 때문에 돌아와야 돼요. 왜? 내가 두 배가 되려고만 해도 옆에서 방해를 놓으니까.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오나라와 그냥 옆에 나라 보세요. 오나라와 월나라가 사이즈가 비슷해. 내가 월나라만 삼키면 이제 나머지 먹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나머지 50개는 다 내 거야. 근데 월나라를 삼키기가 힘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월나라를 삼켜서 내가 두 배가 되려면 내가 한 명도 안 죽고 월나라를 꼭 먹어야 돼요. 물론 안 되지. 그게 보통 강국이 아닌데.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되다 싶은데 손자는 어쨌든 이 난국을 타게 하려면 우리가 두 배가 돼야 된다. 어떻게? 손실을 안 입고. 그래서 이것을 전략 목표로 삼은 겁니다. 그러니까 듣기 좋다. 이게 아니고 내가 지금 처한 시대 상황. 내가 지금 처한 목표에서 내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목표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언 조건이 필요한데 그것을 뭔가를 찾아야 돼요. 찾았더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한 명도 암 다치고 남의 나라를 꼴깍 삼키래요. 이랬을 때 보통 사람은 포기하죠. 그러나 손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 이게 시대적 과제다. 그리고 그 방법을 찾는 거예요. 이게 손자병법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아군과 내가 싸워서 적을 때려죽여도 안 돼요. 왜? 적의 군대도 홀라당 먹어야 되거든. 일단 두 배를 만들고 시작하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짜야겠는가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영웅의 조건입니다. 왜?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소의 희생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미덕이 아니고 당위예요. 전술적 판단으로 보면. 이게 통찰이에요. 최소의 희생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자. 이거 나쁜 말이라고 생각하는 분 있으세요? 다들 그냥 거기 끄덕끄덕. 어, 이거 좋은 말이네. 그거는 미덕으로 이해한 거예요. 그건 통찰이 아니에요. 그냥 정보지.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다. 그게 지식도 아니죠. 이게 의학 지식이에요? 아니에요. 배 아프면 소화제 먹어라. 그러면 그거 알면 의사됩니까? 전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정보에 불과해요. 지금 내가 처한 현실에서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거를 달성해야 된다라고 선택하는 게 통찰이에요. 그래서 손자는 이것을 당위로 이해를 했죠. 보통 사람들은 왜 이걸 못하느냐. 보통 사람들은 나름 자기 목표가 있어요. 다. 그리고 뭔가 상황을 분석합니다. 분석하고 그다음 어떻게 하느냐. 손자처럼 당위를 찾지 않아요.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남의 나라를 홀랑 먹어야 된다. 보통 이렇게 안 하죠. 뭐? 아, 그거 못해. 보통 사람은 분석을 한 다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내가 가진 무기가 뭐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자기 목표를 선택하고 가는 방법을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실패하고 성공하면 그냥 운이 좋은 거예요. 누가 인간에게 지혜를 줬는지 모르겠지만 신이 인간에게 지혜를 줬더니 그걸 어디다 써먹냐면 남 탓하는 데 찾는 거야. 방금 말한 그대로예요. 목 분석을 해요. 그리고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만 찾아요. 그런데 저쪽으로 갈랬더니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못하는 이유를 갖다 넣어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안 되고 사회가 잘못돼서 안 되고 그거 다 옳은 말이에요. 옳은 말인데 문제는 그래도 이게 당위라면 여기서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야. 그건 제가 말씀드리라는 건 사회가 잘못됐어, 제도가 잘못됐어, 뭐가 잘못됐어를 무시해라. 그냥 다 네 탓이야. 이러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잘못됐어 그리고 버려버린다고. 여기서 남 탓이라고. 손자는 그렇지 않았어요. 당위를 먼저 보고 그다음에 방법을 찾아서 도전하는 거야. 내가 절대로 안 되고 내게 순환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가야 될 길이라면 이 길을 찾아가야만이 내가 승리할 수 있고 천하통일을 할 수가 있어.